카페에 올게 일하고 왔으니깐? 집중해 괜찮아요? 5.1 5.1 없습니다 재영아 여기 다 지금 재영아 재영아 여기 봐봐 쌤 봐봐 재영아 지금 여기 레코딩 중이야 너 이거 엄마 보내줄까? 준영이께는 호호 근데 너가 지금 이제 수업을 열심히 안 한다는 것도 다 찍히고 있죠? 준영아 여기 오케이 천천히 여기 바뀌었어요? 안 바뀌었어 5.5 5.5 저기 아니면 저기 재영아 근데 너가 말을 걸면 준영이한테 집중할 수가 없어 내가 나 지금 준영이한테 집중해야 돼 기다려봐 오케이 가자 준영 발 하나 더 오케이 가자 가자 나이스 좋아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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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발 하나 더 올려야돼 준영 쭉 한 번에 나이스 나이스 여기 여기 위에 거 위에 거 오케이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돼요 하지마 정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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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하게 치면 안 돼? 어? 친구가 싫어하는 장난을 하는 거 아니야? 준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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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 언니 내 가족은 안 돼 이거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 하니 뭐야 가자 두 손 됐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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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영 좋아 발 한 번 더 가 준영아 네 아빠가 한 번 더 가 네 아휴 나이스 나이스 됐다 거의 다 됐다 집중해야돼 준영아 집중해야돼 나이스 나이스 좋아 끝내 끝내 오케이 집중해 준영아 집중 끝까지 집중 여기 마지막 손 모아야돼 발 천천히 내리고 마지막이 제일 어려워 됐다 오케이 나이스 주영이 나이스 주영이 세리머니 고 예스